에이 맛있겠다 냄새 좋고 옆으로 가자 왜왜 아유 귀하신 몸이 어떻게 이렇게 좁은데서 우리랑 같이 먹어요 혼자 맛있게 드세요 나는 혼자서 넓은데도 많이 먹어 야 야 야 야 너라니 왕자님한테 왕자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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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진짜 아 같이 먹어 야 야 야 너라니 왕자님한테 니가 잘못했네 아 내가 뭘 잘못해 야 내가 좀 재수없게 굴긴 했어 아무래도 사람을 그딴 식으로 따돌리니 유치하게 그러지 말고 집으로 친구들 부르는게 어때? 애들 오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면서 화해해 아 집에 그래 난 니가 나 때문에 나랑 사귄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소홀해지는 거 싫어 가뜩이나 너 기숙사 나온 것도 미안한데 아냐 나는 이덕에 좋은 집에서 호강도 하는데 그리고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럼 내 친구도 부르는거지? 뭐 안그래도 애들이 집들이 안하냐고 난리였는데 너는 어쩔 이렇게 마음씨도 고민해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천사야 근데 저기 어 뭐 말해 저기 말이야 어 재윤이도 부를거야? 재윤이? 오락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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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랜만이야? 아 그러게 어 너 검도장 가니? 어 아 재윤아 저기 재윤아 내일 재윤이? 재윤이도 부를거야? 어 내일 저기 검도 연습 열심히 해 아 잘했어 어 여기 있다 아이고 웬일이셔? 이 구리구리하고 누추한데 또 와주시고 아 짜식 야 너희들 말이야 내일 우리집 놀러와 일종의 집들이거든 와서 술도 한잔하면서 재밌게 놀아보자 집들이? 정말이야? 어 너무 재밌겠다 아휴 웬일이야 우릴 다 초대하시고 아 그만 좀 아 그리고 대신 빈손으로 오면 알지 아 알았어 대신 마시는 거라 많이 해놨 아 넌 그래 이제 걱정하지마 내일 내가 확실하게 대접할 땐 야 내일이다 알았지? 알았다 알았어 난 간다 가라 가라 잘 가라 아 기집아 왜 이렇게나 좋다 야 이재은이 빨리 나와 우리 먼저 간다 어 알았어 야 근데 우리 휴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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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만 사가 휴지만 사가 돈을 걷어서 사갈까 다 같이? 야 너 어디 가? 웬 휴지를 사가지고 뭐야 이게 다 있고 아니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휴지 사 아니 얘 얘 저기 재훈아 동근이가 무슨 얘기 안 했어? 어? 동근이가 무슨 얘기야? 어 미안해 미안해 어 태현아 응? 너 동근이나 안가? 야 아무리 허글없는 사이거든요 야 집두리 명색이 집두리인데 너 옷차림이 칠리는 게 뭐야 이 칠리 왜? 집두리? 응 아 저기 왜? 재훈아 그 있잖아 그 아 집두리 아 그거 아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 미리 말했지 어저께 괜찮은 동근이하고 얘기하더라 아 그래 좋겠어 내 정신 좀 어머 시간이 아 나도 준비해야겠다 너희들 빨리 나가 빨리 나 아 그래 어 안녕 미안해 나 늦었지 아 이거 진짜 빨리 가자 빨리 휴지랑 휴지랑 돈을 다 걷어서 사자 잠도 걷으면 되잖아 내 차이가 걷어 아 애들 들어와야 돼 아 아 아 아 오 이런 오 오 오 아 이 정도 가지고 오 완전히 궁궐이다 궁궐이야 우와 야 야 화장실에 비대도 있어 진짜야 진짜 아 야 일단 안녕 안녕 야 야 여러분 여기 앉기 전에 그 선물부터 내놓으시지 아 아 여기다 아 야 아니 겨우 이거야? 겨우? 겨우? 에이 쪘다 빨리 어디 있어? 아 정말 왜 그래 다들 배고플텐데 밥부터 먹자 그래? 아 야 빨리 그래 배고픔 죽겠다 아 아 아 먼저 먹어 아 뭐야 뭐야 야 그래 그래 어 너 재은이한테 집끼리 얘기했어 안에서 아 재은이 아 이거